만약에 정영도 씨한테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생겼다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뚫어지게 남의 시문을 봐도 연예인인지 몰라보는 사람. 정영도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영도 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안도 좀 가져 보세요. 좋아요. 진짜 그래요. 여섯 명 있잖아요. 여섯. 누가 제일. 나고요? 네. 저희도 씨. 모두들 자기 할 일에 바쁜 지하철 안. 형동 씨는 데뷔 전만큼이나 자유롭습니다. 왜요? 형동 씨 왜? 형 동시마 팀이에요. 아, 그런 스타일의 남성상을 좀 원하시나 봐요? 네, 제가 무성스럽지 않았죠. 아, 그런 스타일을. 만약에 정영도 씨한테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생겼다.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뚫어지게 남의 시문을 봐도 연예인인지 몰라보는 사람. 정영도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냥.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뭐. 그냥 나. 정영도 씨가 없다고 해서 막 너무 속상하거나 그러는 정도는 아니죠.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정도는 아니다. 아, 아, 아. 이런 거겠구나. 안 꾸게. 그래도 정영도 씨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정영도 씨에게 한 마디. 정영도 씨에게 한 마디. 행복하시고요. 네. 좋은 마디. 제발 웃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으어엉. 어엉. 야, 너 오늘 잔진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잔진이랑 저만 멋있는 것 같아요, 형님. 야 근데 이 땡볕에 이걸 내자 좀 더 올댔나? 아직 나이가 나이가 파리! 파리 냄새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정영돈 씨는 뭐 의송을 걷고 뭐야 그때는 그냥 우리 저 테이비안의 해적에 마땅한 캐릭터가 없어 그냥 형돈이로 나와 아니 좋았어, 그 때 그냥 저는 정영돈입니다 쟤 빼고 가 캡틴킹, 캡틴킹 나 줘, 이거 줘 해적가 짱을 해 줘 그래, 놨어 나 이거라도 모르고 있어 그래 저걸 또 쓰니까는 저 장물회비가 쓴다, 장물회비? 장물회비 포동품 이렇게 잡아서 팔라고 그냥 궁예 고등학교 시절 같은데요 대구 일련 남자들이 이반한 표에 반바지를 입습니다 멘트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치열한 Omaha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벤트를 해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제가 믿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를 대표해서 제가 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멋지게만 보면 되는 건지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건 민심이죠. 제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대한민국 99% 남자 정형돈입니다. 뚱보는 인기가 없다. 아무도 몰라보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어머. 뚱보는 연예인과 왕래가 없다. 그럼 책이라도 많이 읽자. 무뚝뚝한 경상돈 남자다. 그녀 앞에서만 애교를 부리자. 이렇게 안쓰러운 반응들이 있어요. 진심만 있으면 대한민국 99% 남자 정형돈 슬프다. 대한민국 먼저 우리는 뚱! 뚱! 얼굴 나와야 돼. 됐어. 모자를 잠깐 벗어주시고. 모자를요? 그런데 등산 아저씨 같은데. 오늘 형상 때문에 벗어버렸는데. 어깨를 쫙 펴주세요. 진짜 평범하다. 정말 평범하다. 1위. 보여주세요. 3위 12%, 2위 24%. 사랑해요 정영돈. 정영돈. 일단 기득이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총 투표인원 18,272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기 올림픽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좀 똘봉이 쉴 때도 있어요. 어색한 형돈에서 미저온 기호까지 5년 반이 걸렸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평범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자기가 표뽕한테. 웃어?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대접받는 우리 선빈이 대접받는 그런 사이가 왔습니다. 공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 공식 F1이죠. 걸어다니는 한라봉 사기꾼 노웅철 씨. 아 저기 이게. 별명이 동시에 생겨내려고 했어. 일단 한라봉 아니었으면. 소개니까요. 한라봉 이런 게. 알겠습니다. 오렌지라고 해주세요 오렌지라고. 알겠습니다. 선장님 잠시. 생소해요. 선장님 이런 표현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털보 손장님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2 MBC 연예대상. 대상에 빛나는 방귀동 살평입니다. 한 번도 쉰 적 없는 남자. 아내에게 한없이 약한 남자. 맨 맞지 않아 다행인 남자. 방귀동 살평이었습니다. 선의 마을 차임표. 천 천. 선의 마을 천. 다음은요. 이벤트의 대가. 하이브리드 세미 소사 리올 레이비. 그리고 가수 별 씨가 뽑은 2012 우리 집 대상. 아쉽다. 아 저쪽이 스펙이 좋네. 스펙이 좋죠. 그렇죠. 미국에 갈 만하죠. 다음 또. 공기 없인 살아도 사랑 없이 못 사는 남자. 자타공인 사랑 노래 전문가. 사랑해요 한마디에 힘 불 끈 솟는 남자.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큐피트도 손이 오글거려 화살을 쏠 수 없는 남자. 하늘에서 사랑하라고 내려보낸 남자. 예능계의 최수정. 최수정. 설의 마을 최수정. 아 좀. 아 밀린다 우리가. 아 정말. 자 예능계. 안 밀린다. 예능계의 최수정. 사랑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 꿈만 꾸는 사람들. 사랑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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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하다가도 빨래 때문에 녹화를 망치는 남자. 자. 아 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사랑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세요. 한세 사랑을 하나 더. 자 다음은 2013 예능계의 또 기대주죠. 유망주로 손꼽히는 국면채죠. 몇 년째 기대주야. 해양생물 전문가수입니다. 저 아니에요? 아니 요즘 중저가 던졌어요. 아니 저쪽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니 던졌고 저 쫙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 2013 예능계 유망주 블루칩 개시 함께. 예. 오늘 해삼인데. 자 그리고 다음 분은요. 여의도 사는 우리 정영돈 씨. 쌍둥이 형. 많잖아요. 재밌다 재밌어. 왜냐면 앞에서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영돈 씨 죄송합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읽어드릴 시간이에요. 아니 아직도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이 또 나무네요.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관용 역정! 관용 역정! 좀 조용이들 하세요. 유재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30초씩 끊으시고요. 정말 이렇게 뒤에서 함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정성 그리고 저희들의 뜻을 합쳐서 꼭 모한도전의 이 위기 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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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노홍철 후보. 유재석 후보 말씀처럼 정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토론 중에 제가 제시던 공약들이 자극적으로만 비춰지고 저를 지지하신 분들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도점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심도 충분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큰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돈 후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멤버들 뿐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카리스마 한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절대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멋지다. 세 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